새끼야! 새끼야! 새끼가 새끼는 소아 새끼야ille 새끼야! 자, 고맙습니다. 만요? 일하는 척했네 어? 어이거야 왜 너무 아파 아이고 자 부탁합니다 응 대단한 제품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너무 아파 아이고 아이고 자 부탁합니다 제가 5개를 받으니깐 이재명 대표로 들을 입만 열만 검긴 말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 먹은 척합니까 아... 음... 이러는 척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